합당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합당은 아직은 날짜가 안 잡혀 있습니다. 일단은 절차상으로 보면요. 양당 간의 기본 의견은 교류를 했고 그래서 합당을 할 경우에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에게 요구할 정치 혁신의 과제들을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원 의견도 수렴했고요. 어제 오후에는 당대표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찬반 양측의 당원들 함께 하시면서 찬반 양론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도 짚어봤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대전, 다음 주 중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 당원 간담회가 또 있습니다. 간담회까지 거치고 그 중간에 저희가 민주당에게 혁신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고요. 그 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어떤 반응은 보이는지를 보고 나서야 저희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은혁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 혁신안이 확정되어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비례대표에 대한 열린공천, 즉 당원에 의한 공천제도를 받아들일 것. 그리고 국회의원 소환제. 이게 핵심이에요. 국회의원 소환제. 지금 미적미적 되고 있거든요. 왜 미적되지? 약속 다 했던 건데, 민주당도. 민주당에 법안 발의하는 사람만 합쳐도 한 10명 되고 거기다가 공동 발의까지 한 30, 40명 됐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이거는 합당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하여튼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건 전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정성호 의원도 국회의원은 3선까지만 하자. 이거 얘기하고 계시던데. 실제로 이제는 국회의원 더 안 하시겠다는 듯이 사석인 자리에서는 얘기도 하셨다 그래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3선 초과 금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언어런 수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 내용 중에 일부는 민주당이 지금 법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고 일부는 공천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3선 초과 금지가 위헌 판정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안 될 수 있는데 당원으로 정해서, 당규로 정해서 민주당은 당 내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당 내에서는 더 이상 공천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를 공천할지는 당이 정하는 문제니까요.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결의, 이런 혁신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저는 이제 거기선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대선이랑 큰 싸움을 위해서 뭐라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개혁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정치개혁을 솔솔수법에서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치개혁을 했다를 보여주면 그러면 합당에 대해서 저희가 전당원 투표까지 진행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거고 그런 거 못 받아주겠다.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되면 논의를 해보려고 합당할 생각은 없습니다. 죄송한데 논의를 해보려고 합당할 생각은 없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이 대변인이 원래 하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많이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보세요! 난 진짜 이 사람이 아까부터 지금 도대체 시작서부터 지금 많이 들어와서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15만이 되면 좀 마음이 너그러워지더라고요. 김성애 실언 이런 거 옆으로 막 타전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방송에 실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실언을 많이 볼 수 있게. 아니,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련된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지식백과 김성애 씨하고 호적을 통합하는 건 언제 하실 거예요? 제가 택도 없이 밀려서 처음에 유튜브 개설할 때 김성애 TV로 하려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김성애가 그때도 45만, 50만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는데 그분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저의 한 10년 15년 전이랑 시간 순서대로 닮아 있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지금 웃음소리 잠깐 들려줬잖아요. 원래 김성애 대변인께서 굉장히 막 이렇게 목소리 깔고 얘기를 하시니까 잘 모르는데 살짝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목소리 톤이 있어요. 약간 가벼운 톤. 경박스럽죠. 경박스러운 톤. 그거랑 웃음소리가 지식백과 김성애 씨하고 똑같아.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안동 김 씨인데 안동 김 씨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성실을 많이 바꾸잖아요. 예전에. 말 더듬지 마시고요. 족보를 샀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산 족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큰 의미를 주지 않았었는데 저분을 보고 나니까 내가 진짜 안동 김 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형제설이 너무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저 지식백과의 김성애 씨가 스스로 또 사진을 갖다 이렇게 같이 옆에다 깔아놓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 사진은 진짜 똑같은 사진을. 그 사진을 제가 김용민 TV 방송에서 깔아놓고 했었는데 찾아서 또 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 두 사진은 정말 너무. 너무 닮았어. 지금의 김성애 씨보다 지식백과 김성애 씨가 살짝 더 슬림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저분이 20대 때 깡말랐을 때 제 20대 때 깡마른 사진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 잃어버린 형제였다 이러면서 나올지도 모르는. 그래서 김성애 TV를 못하고 고육지책으로 황교안을 비판하는 채널을 만들겠다라고. 옳은 소리를. 옳은 소리를 따라서 옳은 소리로 했잖아요. 저거는 개인 개발자 김성애 씨예요. 저런 사진 아마. 잠깐만. 잠깐만. 저 사람 또 다른 김성애야? 아니. 저게 저 유튜브 김성애. 아. 유튜브 김성애입니다. 그런데 저건 제가 보면서도 약간 저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아니. 저런 장면이 열린민주당 김성애한테서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지만 사석에서는 저래요. 그러니까. 너무 닮았어. 또 뭐랄.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 왼쪽이 저고요. 오른쪽이. 그러니까 저분 표현으로 하면 왼쪽이 좌성애 저고요. 오른쪽이. 우성애. 네. 찐성애. 본인이죠. 저기 그리고 지식백과 김성애 님께 너무 죄송한 말씀. 허락을 받지 않고 지식백과의 영상을 이렇게 좀 같이 올렸다가 혼났습니다. 제가. 자기가 버튼을 틀어주고 있다고. 수 틀리면 그거 눌러서 지식백과 경고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늘 허락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런데 김성애가 출연한 영상 중에는 저게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justement.